오늘은 제가 감자 고로케를 만들어보려고 해요. 감자는 소금물에 3개를 삶았어요. 뜨거울 때도 감자가 껍질을 까주셔야지 잘 까져요. 뜨거워라. 감자는 으깨주실 거에요. 곱게 곱게 으깨주세요. 감자는 이렇게 곱게 으깨서 준비해주세요. 진짜 맛있게요. 확! 자 매콤한 계란 양파 마늘 양파 고기 마늘 양파 소금,고추가누 소금,고추가누 수놓은 후추 소금,고추가누 볶아주세요 소금 소금 얇게 소금 섞어주세요 물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을게요 치즈는 3개만 넣을게요 치즈는 3개만 넣을게요 계란 하나 물가루 1큰술 반 물 50ml를 넣어주세요 튀김옷을 만들어주세요 계란 하나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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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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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 고춧가루 소금 좋아하시나보카도 viel을 넣어서 costa 참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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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면 다이어트를 담고 다이어트하고 다이어트에 넣고 다이어트에 넣고 다이어트에 넣어먹은 롯데에 넣고 맥주 한 잔 먹고 와 고르기를 한번 잘라볼까요? 치즈 보이세요? 와우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치즈 정말 맛있어요 마스타드 찍어서 이거는 치즈가 안들어있는거 케첩 케첩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눈 오는 날 산책을 해보았답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았는데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은 여왕이에요 차가운 눈발 차가운 바람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? 꽃피는 봄날이 곧 다가올테니 이 겨울로 미리 지나갈테니 우리 힘내도록 해요 아프지 말아요 안녕